티아라와 함께하라 투스타일빅쇼 티아라와 함께하라 사실 너무 궁금해요 게임에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가끔씩 저도 저도 몰래 몰래 게임을 할거 같아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나 농구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걸그룹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덩크슛도 할 줄 알고 굉장히 그러면 멋있어 할 것 같아요 덩크슛에 대한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소연 캐릭터가 많이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구를 어릴 때도 해봐가지고 완전 너무너무 최고의 기분일 것 같아요 시헌 캐릭터는요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편을 정신없게 만든 다음에 멋있게 3점씩 딱 날린다 최고죠? 없는 듯이 덩크처럼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결국 역전승을 하고 마는 그런 의지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키가 크니까 덩크도 마음대로 하고 슛도 잘 맞는 그런 선수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라 하라가 굉장히 달리기도 잘하고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요 그래서 정말 따라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카라의 규리씨께서 카라의 여신으로 불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라의 규리씨를 뽑고 싶어요 저는 루나 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저도 운동신경은 있거든요 그래도 저도 아주 조금 잘하지 않을까 프리스타일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저 지현이 캐릭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잘못된 사랑입니다 부끄리 이 분이요 들으면 우리요 우리 수리 밖으로 저의 바라다이스 Kiss, kiss, kiss 믿음에 달고 흥더 Can't say, breathe, don't make it up